안녕하세요 자수의 스페 메루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자수 작품을 만들어 볼 건데요 제가 이때까지 여러가지 작품들을 만들어 왔지만 그 중에서도 가장 애정하는 작품들은 실용적으로 사용했었던 작품들이더라구요 요 저번에 만들었던 팔토스 이거는 진짜 겨울 내내 끼고 났어요 작업할 때 낄용으로 만들었는데 막 뷔페에 가서 이걸 끼고 밥 먹고 야외에서도 끼고 다닐 정도로 애정했었던 아이템이에요 그리고 독조리 백인데 자수 패치를 이렇게 달아줬어요 요것도 엄청 잘 들고 다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관상용으로 작품을 만들기보다는 좀 실용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작품을 만드는 게 좋겠다 싶어서 이번에는 발매트를 만들어 볼 거예요 발매트 도안은 보여요? 요건데 사실 너무 조그만해서 잘 안 보이잖아요 그래서 짜란 이렇게 제가 크레이크림을 그린 거를 크게 인쇄를 해서 왔습니다 장피님은 아 우리집 이거 러그 너무 많아서 발매트 둘 데 없다 이러는데 짜고 짜서 공간을 만들면 발매트 둘 때도 있지 않겠어요? 일단 한번 같이 만들어 볼 거예요 자, 프레신지에다가 딱 대서 대단을 줄 거예요 반짝을 딱 불러 줍니다 반짝을 딱 불러줍니다 반짝을 딱 불러줍니다 반짝을 딱 불러줍니다 반짝을 못붙게 반짝을 한 번 더 famille 반짝을 줍게 알겠습니다 반짝을 봐 이거 뿌리면 우리 안 풀려. 풀인데 원래 풀은 물에 씻으면 없어지잖아? 이거 그렇지 않아. 드라이기를 말리면서 해야겠어. 핸드폰점. 나 이거 안 가리해. 핸드폰점. 스티어 좀 볼래? 도안으로 옮겨주겠습니다. 핸드폰점. 아, 생각해봤는데 핸드폰점. 너 이렇게 클 필요가 없었잖아. 핸드폰점. 나 스튜디오 좀 보고싶어. 볼 풀린 방지액으로 볼 나갈 수 있으면은 도안을 옮겨와서 도안을 그려볼게요. 수영성 멋집니다. 신색을 사용해줄게. 아이고 아이고 아. 귀에 머리카락이 들어갔어. 좋은 의미인가? 의미를 부여하네. 새로 산 카메라로 찍고 있는데 이 전보다 도안을 훨씬 선명하게 담아내고 있어서 만족합니다. 역시 돈이 최고네. 내 머리 나오고 있어? 아이고 아니야 아니야. 안 나오고 있어. 오늘 머리 감았어? 뭐? 그런걸 지금 여기서 해보자. 배터링도 정성스럽게 옮겨줘야겠죠? 머리는 제가 매일 안 감는 건 아니고요. 외출 안 하는 날 보통 안 감습니다. 저는 별로 티가 안 날 거라고 생각했는데 지금 보니까 시가 무진하네요. 잠재님은 자꾸 며칠에 한 번 감는지 상세하게 말해야 한다고 하는데 그게 더 이상하지 않나요? 엄청 잘 안겨지죠? 그리고 이번에는 흰색깔 패브릭 물감을 색칠하는 거야? 사용해서? 색칠하는 거야? 응. 나도. 아니야. 색칠은 못 참지. 오마이갓. 누가 봐도 내가 제일 웃겨. 그럼 그 글씨 부분에 모든 색칠할 거야? 글씨 부분에? 응. 수강 안 해놨구나. 아 놀라라. 글씨가 흰색인지 알고 싶었잖아. 글씨는 노란색이야. 날 쫄깃하게 만들었어 방금. 대단한 남자야. 날 쫄깃하게 만들었어. 쫄? 민쫄? 진짱해요. 원단에 물감을 올리는 작업은 생각보다 섬세함을 요하는 작업이었어요. 물감이 금방 마르기도 하고 원단은 물감을 흡수해 버리니까 여러 번 더 칠해줘야 진하게 나오더라고요. 짠. 홈세럼. 이제 여기다가 수를 놓아볼게요. 자수트를 끼워주고요. 얼마 전에 새로 들은 바늘을 사용할 겁니다. 이때는 비닐 종이가 살아있네요. 지금은 청소기로 빨아들여서 쭈글 망태기가 됐어요. 아마 다음에 보여드릴 땐 새 거 까야 할 듯 싶어요. 두 가닥 실을 끼워서 테두리를 따라 수놓을게요. 아웃라인 스틱 치고 앞으로 한 땀, 뒤로 한 땀. 무한 반복입니다. 무한으로 즐겨요. 정문 진사 갈비. 그리고 수영성 펜을 사용해서 수놓아줄 방향 가이드라인을 그려둘게요. 조금 시간이 지나면 진하게 올라와요. 바늘은 굵은 바늘을 사용해주고 실은 한 줄을 사용해주겠습니다. 속에 면을 메꿔서 위에 올라가는 자수에 볼륨감을 줄 거예요. 하늘색 사용해준 건 별 의미는 없고 허드레실을 사용해준 겁니다. 허드레실은 쓰다 남은 실인데 제 허드레실을 통엔 보통 쓰다가 잃어버린 실들이 들어가 있거든요. 청소할 때쯤은 꼭 실을 찾아요. 그리고 972번 노란 실을 사용해서 왔다 갔다 메꿔 볼게요. 이때는 글씨 안에 들어가는 자수의 각도가 최대한 일정한 게 중요해요. 하나 둘 셋 네 자율 시간 맛있지? 스니커즈 먹고 오빠 그러니까 또 그거 먹고 싶다 자율 시간 자율 시간? 자율 시간 사줘? 아니 왜? 다이어트 중인거잖아 제 생각보다 조금 먹었다고 나 진짜 알지 닭고기 10개는 먹을 수 있는 사람이야 근데 6개 먹었잖아 닭고기 푸주깐에서 다듬는 소리 진짜 좋은데 나랑 같이 같은 대화하는 시간은 언제니? 나랑 대화가 맞물리는 시점이 언제냐고 아 이것은 진짜 잘 나왔다 반지름하니 이렇게 홈스위트 홈에 자수를 볼록볼록하게 놔뒀습니다. 만져보면 실제로 바닥은 매끈한데 여기 자수만 볼록볼록하게 올라와 있어요. 이렇게 보도랗게 만들어줬고요. 오늘은 이 프린 바늘을 사용해줄 건데요. 바늘에다가 두꺼운 시들을 많이 감아줘야 되는 사고방 사용해보시죠. 조금 더 풍성한 볼륨을 살리기 위해서 이거를 가져갔습니다. 제가 먹는 두세의 빨대래요. 아래에 자수를 깔아서 위에 올라가는 수를 봉긋하게 만들어 줄게요. 가로로 한 번, 세로로 한 번 깔아줍니다. 이번에는 퀘스톤 스티치를 해보겠습니다. 올라와서 한 땀 뜬 다음 아 수틀방향이 잘못됐네요. 두유 빨대를 끼워둡니다. 그리고 손가락으로 실을 뒤집어서 여러 차례 끼워줍니다. 영상 속에선 총 8번을 끼웠어요. 그리고 빨대를 먼저 빼준 다음에 리퍼로 바늘을 뽑아줬어요. 실을 쭉 당겨주면 부채 모양으로 만들어져요. 이걸 빙 돌리면서 채워주면 꽃 모양돼요. 한 번 더 해줄게요. 이번엔 실을 열 한 번 감아줄 거예요. 중앙에 있는 부채 모양을 감싸주면서 만들어가는 거죠. 꽃이 만들어지는 모습은 부채춤을 상상하시면 됩니다. 부채춤을 생각하면 저는 운동회가 생각나요. 부채춤 하는 친구들은 메이크업을 시켜주거든요. 근데 화장을 처음 하다보니까 바르는 족족 립스틱을 핥아먹었어요. 여튼 여러 번 부채 모양을 만들면 꽃 형태가 생깁니다. 어쩌다보니 꽃을 많이 만들었네요. 이번 편은 총 두 편에 나뉘어서 올릴 예정이에요. 다음 편은 정말 예쁘게 완성시킬 예정이니까 기대해주세요. 그럼 영상이 재미있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히 가세요.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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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